제가 좋아하는 산책길입니다. 맞은편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 오고 있습니다. 맥스가 같이 놀자는 폼을 잡고 있습니다. 강아지 주인 할아버지가 아주 연세가 많아 보입니다. 맥스가 착하다고 칭찬을 합니다. 이 강아지는 큰 개를 아주 싫어한답니다. Speaking dog, the dog is a big dog, the big dog is high. How old is it? How old is it? How old? 강아지를 입양을 해서 나이를 모르신답니다. 랩 fica Say hi. Hi. Yes, you're a good dog, you're a very friendly dog. Thank you. Yes, yes. And these dogs are this. This dog is bigger dog. If it's a bigger dog, he just did this. There was a black dog that was large. 음? 검은 큰 개가 있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개입니다. 아마 맥스는 저 강아지와 색깔이 비슷해서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. 강아지 이름이 렉탱글이랍니다. 직사각형 같지는 않은데 이름이 직사각형이랍니다. 저는 이 집이 참 따뜻해 보이고 항상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. 저 벚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. 제 기억으로는 3주도 넘은 것 같아요. 아직도 한창입니다. 손자들이 외국 여행 중이라 맥스 산책을 제가 시킵니다. 맥스 산책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운동도 되고 재미있습니다. 여러분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